안녕하세요 이브입니다. 이곳은 제가 작곡을 하는 작업실입니다. 그동안 혼자 작곡하고 직접 영상을 올려왔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제 노래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. 노래뿐 아니라 춤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 곧 만나게 될 날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아,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뒤에 있는 인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. 하얀 건 레비, 검은 건 모비라고 부릅니다. 오래전부터 소중히 가지고 있던 인형입니다. 네? 방금 움직였다고요? 그럴 리 없습니다. 잘못 보신 겁니다. 그럼 라이브는 여기서 이만 종료하겠습니다.